위한 노력들이 특별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의사국시 거부 96%라는 것은 대다수 본과 졸업생들이 고시를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해가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턴 군의관 뭐 다 이런 중지가 되는 거죠 의대생 96%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다 의과대학협의회 조사 결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아마 의사국시를 치르게 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시는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번에 9월 달에 전공의 재응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고하는 거죠 정부가 전공의 에 이어서 의과대학생 복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사자들은 냉담합니다 특히 의학과 본과 4학년생 대부분은 2025학년도 의사국가고시에 응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95.52%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명단 제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데 이것은 사실상 2025학년도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대개 본과생들이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거든요 이 의과대학협의 이게 의과대학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이네요 의대협회 손정호 위원장은 현재 현재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원하는 바는 이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이제 한 해 여러분들 인턴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랫동안 여파를 한번 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MBC가 다뤘습니다 의대생 96% 내년도 의사고시 응시 거부 신규 의사 배출 막힌화 찬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300여 분 정도의 의견을 남겼네요 민심의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도 없어지게 되고 전공의도 없어지게 되고 전문의가 없어지게 되고 7500명이 내년 뒤에 한 학년에 같이 수입을 하게 되고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의견들이 이게 이제 민심이거든요 한 학년을 거의 다 쉬었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수업을 안 했는데 국가고시를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국가고시가 없으면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업을 안 들어도 유급 안 시키고 진급시켜 줄게 의사 시험을 안 봐도 의사 시켜 줄게 동네 의사도 원하면 교수 시켜 줄게 제발 도로만 와다오 단 2000명 정원은 포기 못함 이게 윤석열 씩 의료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24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를 여전히 많이 보네요 사람들이 실습과 한 학기 수업을 못했는데 무슨 국가고시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이전에 고려했어야 될 사항 등을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루하루를 땜빵으로 연명하는 정부의 의로 선진화 정책 이제 지겨울 정도가 아니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딴 거 없는 겁니다 전공이 7대 요구한 의과대학실 8대 요구한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부터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고치고 그렇게 안 하겠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불이 번질 겁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정부는 여러분들 다급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엊그제 조기용 장관께서 이런 데 말씀하실 때도 대학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9월 달에 수련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벌써 다 본인들이 다급하고 어렵다는 것은 다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